7월 29일 아침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찬양하실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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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열한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스르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세를 재건하고 다이성의 성병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선의 사역군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로 출신의 예언자 아이아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열두 조각으로 찍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 중에 열 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가위가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판은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록과 모하베 신 금오스와 암몬의 신 밀금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우로부함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시사광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일대기에 다 기록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로호부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여로부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부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성을 짓고 있었을 때 여로부함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해서 요셉지파 사람들의 감독관으로 세웠다. 솔로몬의 특별히 그것을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신로에서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왔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이 여로부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주겠다. 너희가 열 개를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반역 같은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야라는 여로부함이 열 개의 지파를 주겠다고 했고 이유는 여로부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로부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열 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판은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3절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세다록과 모하베 신 구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에게 열 개의 지파를 준 이유는 여로보암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로보암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예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왕위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사사광을 찾아, 시사광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모든 인류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회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아는 사람 혹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 볼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회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면 나에게 있을 위협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계를 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 힘을 쓰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죄가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의 정도의 차이이지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솔로몬이 많은 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못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 못한 일들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이 했어야 할 당연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어떤 죄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이 왕위가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가는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솔로몬의 행위를 바꾸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행위를 회계하는 역할을 했다면 좀 역사는 다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여로보암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쪽 여로보암을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위협받고 힘들어지는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서 찾는 거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내 아들 로보암은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원인은 분명 나에게 있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여로보암을 넘기는 것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안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어려워질 때 자신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을 질투하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씨앗을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이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했어야 할 일은 여로보암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한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탓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에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일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까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 했을 때 그 이유를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이런 일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미화를 시킴으로써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 일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끝까지 왕위를 지키고 싶었는데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그 일을 원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죄가 있었을까 내 탓을 하는 것 남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향했던 내 눈이 내 탓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봄으로써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쩌면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여로보암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귀하며 다시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나에게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